풀어놓을게요 아이 아이 괜찮아요 아 아 코디가 뭐 얘 갑자기 타겟팅 야 나 하나만 줘 아 얘 자꾸 나 타겟팅해? 나이스 어 찬이 안녕 어 형 안녕 어 잘 뛰어가네 둘은 항상 만나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업데이트된 럭키블럭 레이스 한판 승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랑 잠뜰이랑 찬이랑 비콘이랑 또 한명 누구죠? 태경이 태경이 너도 왜 이렇게 꼽고있어 아 죄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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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이게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 니네가 자꾸 와리가리 해가지고 누굴 불러온지 헷갈렸잖아 아하하 야 잡뜰아 잡뜰아 야 잡뜰아 어디가니 어디가니 아 이거 이거 해야겠다 자 아무튼 오늘은 럭키블럭을 할건데요 이 맵은 우리 소피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건축 짱짱 능력자 소피 얼마전에 샌드박스에 합류하셨는데 여러분들 소피 유튜브 채널도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구요 야 너 왜 자꾸 떨어지니 잘생겼어요 소피님 잘생겼어요 제가 만나봤는데 저정도 생기셨더라구요 하지마라 오늘은 새로운 시스템도 있어요 점프맵도 있고 되게 신기한 스테이지들이 좀 있죠 없대요 없대요 그냥 하면 되요 총 5개의 레인이 준비되어 있구요 저는 센터로 가도록 하죠 다들 오세요 나 빨간색 램조 포인트를 여기다 해야겠다 각자 앞에서 하세요 양심껏 아 옆에 비콘이야 옆에 있는 사람 중요한데 잠깐만 나 여기 안할래 아니야 아니야 끝났어 이미 거기에 거기에 도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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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빨간색이 어울리는데 아니야 아니야 안 어울려 그럼 내가 여기 할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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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명마래 한명만 차이가 가운데 끼는 저거 빅뱅이다 오늘의 럭키블록은 미스테리 럭키블록이에요 되게 알록달록한데 난 그대로 미스테리아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 배고파 배고파 배고프네 그거 캐야지 캐서 먹어야 돼 이거 어 그냥 죽어야겠다 그냥 일단 한번 죽자 어때 일단 한번씩만 딱 죽고 바로 시작하자 배고프 먹을것도 알아서 공수하기 알아서 할까요 할까요? 레디 레디 시작 하지마 아이고 야 에이 준비하고 시작하면 해야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야 올라가지마 계단 올라가지마 야 전부터 보인다 니 끝에 올라갔다 제가 럭키블록에서 우승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잘해볼게요 아 나 뭐 뭐 뭐 너도 우승한 적 없잖아 아니 형 나 형보다 잘했거든 내가 우승 두 번 했어 아 그래? 찬이 형이 제일 우승 못 할거야 오늘은 원래 찬오빠가 없으면 도티님 꼴찌인데 아니거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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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후지단 말이야 야 그냥해 그냥해 나도 내 옆에 비콘이야 자 갈게요 5 4 자 잠깐 벌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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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칙? 어 오늘의 벌칙은 뭐하지? 뭐하지? 어? 뭐하지? 뭐하지? 어 업기 뭐하고? 무 무가 뭐야? 업슬무 업슬무 그러면 오늘은 꼴찌가 1등 칭찬 5번 하게 하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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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1등 할 Mäd니까 칭찬 생각해놔 예쁘다 이런거 하면 돼 만약에 1등 칭찬이 마음에 안들면은 TNT로 죽이든 칼로 죽이든 주고 마 Immers acknowledged 다시 해야돼 다시 오케이 자 갈게요 5 4 3 2 1 땡 야 너 좀 빨리 야야야야야야 오야 오야오야 오야 나 운 되게 좋은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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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야 준비야! 이러지마! 야 애기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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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ws 정말 너무 빨라 물개 얘가鉤 supportive 아 야 이거 터프배 왜이러냐 이거 임벨세이브야 임벨세이브 아 임벨세이브요? 뭐야 이거 와우 아 제가 했어요 아 내 탱 다 잃어버렸네 와우 나이스 운 좋구요 아 다들 이렇게 잘가 어 나 황금사과가 계속 나 나 두세트야 황금사과 아 좋겠다 자 자이언트 좀비들 어떡하냐 이거 오 나이스 먹을꺼 먹을꺼 밑에 왜이래 이거 밑에 왜이래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 지금 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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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더 상자 쓸모없구요 머리 쓸모없구요 야 여기는 뭐냐 이거 어 저기 잔영자 아아아아 울타리 점프에는 뭐냐 이거 에 에 에 하필 울타리 옆에 자존들이 있어 에 에 에 에 아 너무 잘나온다 진짜 나 지금 여기 너 럭키블럭만 설치한거 아니야? 남의 라인에 언럭키만 설치하고 아 내가 먼저 안골랐는데요 아 조작이야 이상한데 어? 여기 점프맵 앞에서 스폰포인트 하시면 됩니다 어디요 어디요? 아 벌써 왔네요 여기 아하하하 어디요 어디요 도끼님 여기 황금사과 좀 풀어놓을게요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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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아 아 저 짱 많거든요 야 비코니가 먹는다 비코니가 얘 갑자기 타겟팅 아 얘 자꾸 나 타겟팅해 야 잠깐 나 하나만 주라 아 이거 원샷에 죽네 슥 자조물 잡아라 저 이거 있잖아요 그 울타리 점프할때 블럭 설치해도 돼요? 그럼요 왜 나온거 쓰는게 그거 아닌가요? 근데 원래 점프맵에서는 못쓰는거지 점프맵에서는 쓰지말죠 이미 썼는데 뭐 어떻게해 어 상이쁜데 뒤로 돌아가 아 냠냠냠냠 아 쟤 두템 보이네 아 왜 이렇게 저 뒤에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좋지? 살려줘 살면서 나는 진짜 착한 국깽이도 없는데 이거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필요는 없는데 기분은 좋네요 아아 가죽가버스 쓴다 나 왜 또 스티브야 그리고 나 나 잠깐 스티브였어 왜이래 아 나 진짜 운이 없어 왜 이렇게 운이 너무 좋아 아우 진짜 운이 좋아 어 개들아 가자 죽여주세요 좀 빨리 아 나 스몬포인트 안했다 이거 다시 가도 됩니까? 본인의 실수죠 나이스 어 찬이 안녕 형 안녕 어 잘 뛰어가네 둘은 항상 만나는거 이상하네 아이수 아이고 잘가라 야 누구야 태경 안녕 내가 암으로 만들었어 미안해 천천히 안전하게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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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 야 오오 야 황금사과 오야야야야야야 어 다이아 나 다이아 블럭이 몇세트야 지금 무슨 황금사과를 꼬셔놓고서는 티엔티가 나오네 아 나 스티브야 아니 이게 황금사과가 쏟아지는거야 먹으러갔더니 갑자기 티엔티가 있어 아 아 아 밤으로 만든 사람 누굽니까 기붕이요 기붕이 아 오오 점프점프다 덤벼 오 나 진짜 세 안돼 안돼 치지마 아 저기 잠깐만요 맵이 끊어졌는데요 힘내세요 아 맵이 다 터져있네 이거 저 다왔는데 어떻게 그럴수있죠 조작이네 주작 아닌가요 주작범이다 주작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익사야 아 아 아 저기요 저 저 꼬딘했어요 아 여기 세이브 포인트 오케이 나 익사당해 나도 익사당해 야 이거 어떻게 갔냐 이거 점프맵 어 어 어 아 아 아 소울샌드 나이스 피 없으면 익사당 피 많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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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라인은 어디인데 여기 마지막에 마녀 짱마나 내가 막판하여 여기 네 라인인가 여기 네 라인인데 여긴 해요 이거 익사당해요 에너지 채우고 가야돼 익사 조심 그거 근데 한 두칸 정도만 있어도 안죽어 황금사가 먹어야겠다 아이 잠깐만 잠깐만 저기요 저 실수로 황금사가 먹는다는게 블럭 설치했는데 이거 부셔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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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거 아 진짜 갈게요 아 잠깐만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부수고 있어요 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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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아 현재 현재 2등 누군가요 난가나 태경호랑이 물 물 지난 사람 태경호랑이 어 현재 꼴찌 찬 아 저 왔구요 와 이거 이거 조심해야되네 황금사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아 비콘 태경 비슷한데 있습니다 나 왔는데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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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태경오빠가 3등 2등 4등 나 2등 아악 오케이 쿠키 쿠키 안좋은 기운 꼴찌 어 야 안좋은 기운 꼴찌 야 야 수박수박 안좋은 안좋은 이거 뭐야 이거 수박이 안좋아 이거 좋은게 너 좋은게 갑자기 연속으로 좋은것만 나온다 아 쫀다 오 안녕 야 묵묵히 고양이들 가자 친구들 어 태경오빠 죽었나봐 태경오빠 좀 떨구지 말아주실래요 나이스 오 러키소드 펜티 죽었다 이거지 이거지 자 홀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와하우 도티팀이 여기서 죽지 않는다면 3등입니다 와우 누가 2등이야 지금 나 2등 나 2등 아 너 통과했어? 아 끝났어 헐 쩌네 죽어 어 어 2개남았습니다 도티팀이 1개남았습니다 두팀 1개 남았습니다 아아아아악 죽었어 아아아아악 하하하하 야 어떡해 여기서 죽냐 하하하하 이게 말이 됩니까? 저 바보 아 말도 안되는 짓이야 이게 진짜 극혈이다 진짜 아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죽지도 않아 이거 황금사과 때문에 에이 황금사과 때문에 저 죽여주세요 이거 좀 죽어야지 이거 이거 어 킬쳐 킬 나도 용암에 당했는데 나 또 죽어 난 다 왔는데 진짜 차드파가 죽었기 때문에 도티님이 현재 4등이 되었습니다 나 또 죽어 태경선수 벌써 도착하기 1부 직전입니다 태경선수 2장입니다 2장 버그로 뚫었다 버그로 뚫었어 계속 움직이니까 버그로 뚫려 태경선수 현재 3등 도티선수 4등 지금 블랙동스 선수 계속 죽고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이긴건가? 나 달리기만 하면 되잖아 이제 아닌데? 형 맨 오른쪽으로 가야돼 아닌데 아닌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아닌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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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현재 엄태경선수 데려오고 있습니다 엄태경선수 저희 찬이 또 죽었거든요 관심좀 관심좀 끈이 있는 일이라서 아 KQ가 맞네요 자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여경님 포과했습니다 예예예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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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야 깼다 여기야 여기야 저기요 찬이님 뭐하세요? 어? 블랙도브스는 또 꼴찌했습니다 나갔어 한번 보러갈까? 야 들어오세요 빨리 저 오빠 어디갔어? 어디야 어디쪽이야 도대체 어디갔어요? 아 깨는지 안깨는지 보자 이번에 깨 어딨는데 어딨는데 들어와봐요 있기는 해 어디? 아 여기 여기까지 왔네 아이고 호랑이 입안에 다 터졌네 아 여기야 호랑이였구나 저기 왜 3개 연속으로 있습니까 저는 호랑이 쩌네 원래있어 블록이 새로 원래 있는데요 블록 3개가 있길래 빨리 올라오세요 가고있어요 던지지마요 아 쓰레기 던지네 이분 쓰레기 아닌데 황감사관데? 과연 블랙도브스는 도티님 이거 봐요 과연 블랙도브스는 이 중에 어디서 죽을 것인가 블랙도브스는 이 벽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몇번째에 죽을 것인가 자 남자는 정면돌파다 오오오오야 다시 막혔죠? 이거 TNT 나올텐데 아 뭐야 이거 누가 설치해 야 너 뭐야 저기요 저기요 다 찍어서 갇혔거든요 다 뚫어 이거 뚫으면 진짜 인정 인정 야 이거 뚫으면 진짜 인정할게 안쪽이 없다고 할게 진짜 진짜 어디서 해? 야 이거 TP하세요 TP 아이 뭐 이미 뭐 나한테 TP해봐 빨리 도티 형한테 TP해 형 어 가 가 가 여기 뚫게 해주자 뚫게 해주자 알았어 알았어 여기 쭉 와봐 여기 쭉 와봐 쭉 깨봐 깨봐 아니야 앞으로 쭉 가면 돼 앞으로 잘가 잘가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? 죽은거 아니야? 나와 나와 어 어 불러 자 여기 에잇 방송중 재채기 삼가여 네에에에에에에 가봐 가봐 얼마나 운이 안 나쁘길래 이렇게 자꾸 죽는지 여기서 흰동가리 한번 먹어주고 네에 흰동가리 흰동가리 왜 먹죠? 황금사가 안나왔니? 야 황금사야 내가 그렇게 줬는데 내가 아이고 야 살려줘 살려주자 야 야 아이고 아이고 얘는 진짜 원없다 살려주기로 했는데 무슨 뭐니 저리가 너 아이고 아이고 진짜 그 크 혐오다 그 크 혐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연속으로 죽어? 야 길이라도 마트여줘 아이고 하필 이때 티패르네 하핳 하핳 야 이거 깨야지 이거 뒤에 있는거 깨야지 하하핳 아이고 아이고 또 터졌어 1008하네 완전 굉장하네 굉장해 오케이 갑니다 가세요 가세요 물고기 물고기 일사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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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박 인첸트 와 오빠는 나오네 낀다고 달라지나 죽어 야 이상한거 이상한거 뭐야 저거 슬라임볼 몰라 몰라 럭키 본비 럭키 본비 럭키 본비 오 야 죽였어요 죽였어요 헤헤 간툴 뭐야 오 아무것도 안나 오 금불러 마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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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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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아 야 이거 뭐야 점프력봐 어이 뭐야 이거 아 여기 잡아야돼 잡아야돼 아우 박쥐들 보세요 이거 얘 얘 죽여 죽여 떨어떨어떨려 빛나? 얜 낙사 안하네 야 이게 또 뭐야 야 가지가지한다 진짜 가지가지한다 진짜 오 숯번지 난리도 아니오 굳이 거의 뛰었죠 살려줘 살려줘 야 나 나 양둥이 양둥이 빨리 나와 빨리 나와야지 빨리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 빨리 나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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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뛰고 뚫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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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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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목이 많아 여기 원래 많아 오 야 발사기 난 산다 난 살 수 있다 오 야 오 오 오 야 오 오 예 야 운보소 어 운 짤어 받으냐 이게 다 어 어 쩔어 잠깐잠깐 너 여기까지인가 봐 자 아무튼 됐죠 됐죠? 아 근데 방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일단 순서는 순위는 정했는데요 여기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아 살려줘 지금까지 모은 럭키블럭 아이템으로 PVP 한판 하죠 그런거요? 네 아 근데 나 없는데 별개? 나 없는데? 어떻하지? 헤헤헤 내가 이건드 승인이다 일단 이거 한번 부셔볼까? 이거 한번 부셔볼까? 아 안되네 다시 한번 야 이 오빠 어디서 이거 럭키빌리저한테 이 오빠 이거 얻어서 왔다 야 하지마라 하지마라 럭키빌리저 쓰지마라 나도 럭키빌리저 있으면 쓸 수 있는데 교환했어 다이아로 야 그래도 좋은 칼은 있는데? 그렇게 안세 보이네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믿고 좀 해볼까? 아 나 별게 없네 이거 이리와 이리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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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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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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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 야 끌가냐 그걸 딱 봐도 그건데 아냐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자 레디 액션 고싱 에듀케이션이야? 아 그런가? 야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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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덤벼 봐 아 방어가 없어가지고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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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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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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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티퍼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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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오면 활맞는거여 아하 나이스 맞았다 아하 나이스 죽였다 죽였다 나이스 나이스 아야 비코나 하지말자 우리 비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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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경 죽여야돼 태경 야 태경이 태경이 야 뭐야 잠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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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경이 태경이 어디써 태경이 여기 여기 활 쏜다 따석이 슥 따석이 슥 따석이 슥 아 나 마녀한테 죽어 나 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아 아아아아 아아악 아아악 야 아하하하 죽었냐 으흥 아아 나 죽었다 왜 저 미친 태경 짜아아아아아아악 짜자자다다다 나이스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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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구 나왔어 누구 나왔어 난 죽었어 다 죽었어? 나 나 나 여기 잠뜩이 잠뜩이 어딨어? 끊어진 곳 빨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나이스 이따 죽였죠 자 1대1 상황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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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잠시만 저거 원샷에 죽어 아아 떨어졌어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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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하지마 야 하지마 야 아 그냥 그냥 넣기 쏘도 돼 과연 어 나도 먹었다 야 멀미 너무 걸리는데 이거 어 그래 죽어야 된거 달긴 달니? 나 나약함 때문에 안달아 우유 있는 사람 우유 우유 야 우유 어떻게 해 야 야 죽어라 하나도 안난다고 하나도 안난다고 야 우유 우유 어디어디어디어디 우유 배달 아아아아 아아 나 진짜 야 우승자 잠뜰 야 포션 쩐다 자 그럼 우승자 잠뜰 아 이건 아니지 아까 레이스 우승자도 잠뜰이 아니야? 둘다 우승자 야 하지마라 꼴찌는 찬이죠? 뭐 놀랍지도 않은데 자 여기 왕자에서 왕자에 쓰시고 찬이가 잠뜰이 칭찬 5번 맘에 안들면 그냥 죽는거야 칭찬을 해보거라 맘에 안들면 언넣키블럭 있나 이거? 칭찬을 해보거라 맘에 안들다 그러면 언넣키블럭 부수기 자 칭찬을 해보거라 뒤에 언넣키블럭 있으니까 일단 하나 부수고 시작해라 일단 하나 부수고 시작해라 아니 빨리 부수시랍니다 부수시라는데 이거 말을 안들어 아 아 뜨거 부서 부서 또 부서 또 부서 죽어 죽어 죽으라는데 아 나 죽는다 저 왜 죽어 이거 죽으라면 죽어야되나요? 무섭네 왕놀입니까 이게?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내 칭찬을 해보거라 찬아 잠뜰님은 뭐야 이거 날라가셨거든요 찬아 잠뜰님은 정말 이쁘십니다 김태희 닮았어요 진짜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진다 가만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보세요 잠깐만 잠뜰아 이거 연결해줄게 그래 그래 어디서 토치 줘 나 토치 여기 레버 설정할게 가려야지 당연히 마지막으로 할말이 있나 나 죽는거야 칭찬도 안하고 칭찬이 맘에 안든대 아 칭찬해봐 해봐 자체는 정말 똑똑하신거 같습니다 어 뭐야 안 터진다 뭐야 안 터져 야 지폐가 있었다 됐어 됐어 어 잘가 칭찬아 봐주자 빨리 하라 그러자 해봐 해봐 맘에 안들면 죽는거야 맘에 인생이 어이없는거야 아 알았어 잠뜰님 몸매가 너무 이쁘십니다 아 변세 변세 죽여 잠깐만 언너키블록에 걸렸는데 죽어라 인정입니까? 아니요 죽이거라 저걸 죽이거라 어디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칭찬아 제대로 해봐 칭찬할거 얼마나 많아 자꾸 자꾸 걸려 이거 빨리 안봐라 그래 똑똑하고 이쁘고 몸매 좋고 다 아니래 내가 거짓말을 때면 쟤 죽는거 같은데 그니까 그런거 같은데 자 다시 자 그래 그래 두개 내줄게 두개 해줄게 그러면 이제 내 칭찬말고 도티 칭찬을 해보거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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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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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들어줄게 이거 왜합니까? 어? 내가 시키니까 해야지 맞아 맞아 시키니까 어? 그러니까 빨리 하거든 빨리 에이 너무 잘생겼어 진짜 아 그래 그래 인정 난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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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했네 인정했네 아 그럼 이제 미콘이 칭찬을 해보거든 그래 미콘이 음 잠을 정말 이쁘게 사는거 같습니다 아 아 저 죽으셨 죽으셨는데요? 질식하셨는데? 자 오케이 그럼 태경이 칭찬 하나만 하고 끝내자 마지막으로 태경 칭찬을 해보거든 태경이? 아아 태경이는 네 너무 깔끔하게 잘 사는거 같아 아 야 저기 잘가요 잘가요 자 잘가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요 오늘은요 미스테리 럭키블럭 모드로 새로운 맵으로 또 진행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꼴찌는 찬이네요 뭐 예 안좋은 기운이죠 찬이는 뭐 꼴찌 아니면 꼴찌 바로 앞 뭐 요렇죠 뭐 항상 네 언제쯤 찬이가 1등을 해볼까요 도티님과 고메달 아닌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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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도 나랑 그거야 아닌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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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방금 4등 했잖아 아닌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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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찌 많으면 되지 찬오빠가 없으면 도티님이 꼴찌고 찬오빠가 있으면 찬오빠가 꼴찌고 나한테 고마워해야돼 그래야 고맙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럭키블록으로 저희가 한번 레이스 컨텐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코니 태경이 잠뜨리 찬이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주시구요 맵을 만들어주신 우리 소피님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자 샌드박스 화이팅 뿅 뿅 뿅